안녕하세요 굿모닝 1,2,3,5,5,5,5,5,5,7,800,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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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 룬아, 아빠가 픽하는 노래가 좋아? 엄마가 픽하는 노래가 좋아? 아기 있는 집 치고 장난감이 많이 없죠? 그 비밀은 짠!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.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장난감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숨겨져 놓았답니다. 그러면은, 룬아, 아빠가 있어요. 룬아, 아빠가 먹어요. 룬아, 아빠가 먹어요. 룬아, 아빠가 먹어요. 버터치킨이랑 또 뭐야? 치킨 무가 라이 으응 맛있다 으응 지금 형아대 비눗방울 놀이하는 거 먹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안녕? 야 너 이거 다 들어가 미쳤나봐 오늘은 부활절이라 그 외에 일찍 갑니다 저희가 늦잠을 자서 진짜 부랴부랴 한 15분 만에 준비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썹을 그렸습니다 잠시, 보자 네 그래서 날씨가 좋아하네요 음, 좋아 저 이제 피곤한 거에요 귀찮아 바쁘마 너무 좋아 우리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해. 맞아 모든 것들이. 허니같은 남편을 만난 것보다 감사해. 뭐 이런 거를 쓰는다고 그냥.